가장 특이한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뱀파이어의 피, 외계인 피 등 터무니 없는 답변 7 플러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혈액형에는 흔히 알고 있는 아보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넛처럼 생겼다고 하는 저펠구의 표면에는 수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 중에는 저펠구 표면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직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물들 때문에 널리 알려진 아보 혈액형을 비롯하여 RH, MNSS, 버피, 키드, 켈, 루이스 등 수많은 적혈구 혈액형 항원들이 존재합니다. 아보 혈액형 이외의 혈액형은 모든 술로 이의 견체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혈액형이 많은 혈액을 수혈하더라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히트한 혈액형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것들은 RH, CISAB가 있습니다. RH는 그 희귀성 때문에 수혈이 어려워 유명하고 CISAB는 신자 확인이 잦아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죠. RH는 같은 RH끼리만 수혈해야 함으로 하고 혈액형이 맞더라도 RH플러스이면 수혈이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RH 혈액을 구하는 TV자막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CISAB는 대개 O형을 수혈받을 수 있으므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NKMK란 혈액형도 있는데 가장 희귀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꽃같은 혈액을 수혈받아야 함으로 TV자막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문제제기에 의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DD 혈액형, 밀텐버거 혈액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한 혈액형일수록 질병이 많은 것 같더군요. 희귀한 혈액형을 보유한 여성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 태아가 일찍이 죽는 경우가 많다고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을 예로 들자면 산모가 이 혈액형인 경우에는 태아의 적혈구가 심하게 파괴돼 사망하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은 문제제기에 의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RH 양성, 흥성도 아닌 혈액형, 서울대병원에서 국내 첫 발견 30대 두부 유산시달리다 혈장 교환 등 통해 정상화 순산 RH 혈액형 분류에서 양성 흥성이 아닌 혈액형인 바디바 바디바가 국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서울대의 대의 한규섭, 박중신, 김병일 교수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이어서 찾은 유산과 신생아 사망으로 시달려온 B씨가 최근 아기를 손상했다고 9일 밝혔다. B씨의 아모식 혈액형은 A형. 서울대의 대책은 임신부에게는 피해 일부 성분을 교체해주는 혈장 교환을 태아에게는 파괴된 적혈구를 보충하는 자국 내 수혈을 태어난 뒤에는 저혈구를 투입하는 교환 수혈을 실시해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대책은 B씨의 혈액형을 지난해 판별해 미국학술전문지에만 발표했으나 순산의 성공함으로써 국내의 E를 발표했다. RH 혈액형은 크게 항원 D가 있으면 RH향성 없으면 RH음성. 그런데 바디바 바디바는 D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는 항원인 C, C, E가 없는 것. 그래서 C와 E 등이 없다는 의미로 D, D로 표기된다. 부모가 지닌 D를 아기가 모두 받을 경우 D, D가 된다. 바디바 바디바 산모가 이 혈액형이 아닌 남성의 아이를 가지면 산모에게 항HR호항체가 형성돼 태아의 적혈구를 파괴해 태아가 죽는다. D인자 자체가 드물기 때문에 부부 모두 D가 나올 확률은 극히 적다. 항도수는 B씨의 아기는 아버지에게서 D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R의 H형성이며 D 여성과 결혼하지 않는 한 2세를 낳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바디바 바디바 혈액형이라 할지라도 아주 방법은 없는 건 아니네요. D, D의 의미도 잘 설명되어 있어서 내용 추가 요청을 합니다. HTTP www.d고.co.kr 출처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